아주 기가 막히고 아주 코가 막히네 안녕 오늘은 11시간을 간다고 들었어요 11시간을 가야 되니까 여러가지 간식과 아이패드 여러가지 영화를 넣어서 왔고요 아니 다운받아 놨고요 그리고 저와 항상 함께하는 마사지입니다 이렇게 얘네와 긴 11시간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호텔에 도착했어요 오늘은 쉬는 날이고 아 지금 몇시지? 일곱 다섯... 다섯시인가? 다섯시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쉬고 내일 가서 리허설하고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날은 쉬고 많이 걸어요 여기서... 오! 이거 뭐야... 왜... 같이... 없네 저는 스태프들이랑 같이 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 중간중간에 켜서 제가 렐에 구경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 어지러워 아 어지러워 아 어지러워 지금 LA나 씨는 조금 쌀쌀해요 그래서 저는 팩을 해봤습니다 저에게 조금 쌀쌀한 날씨, 추운 날씨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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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우 크크크크크 이거 할래? 뭐? 야 이거 딱 3개인데 타도되나? 아 우리 딱 3개 타고 싶다 재밌겠다 너무 웃겨 어떡해 너무 재밌다 아니 근데 이거를 어디 다시 갖다 놔야 돼? 그냥 이렇게 길에 있는 거야 LA에 어 이렇게 해서 하는 거야 타봐 여기 지나가봐 누가 찜폼한 거는 안 되나 봐 어? 여기가 누가 찜폼한 거야? 찜폼한 거야? 이거 뭐야? 전원 흔들게 있어 그렇지 찜폼 밥 먹으러 왔어요 밥 먹으러 왔어요 이게 진짜 대박이다 보여 드릴게요 보여 드릴게요 뭐야 이거? 거꾸로야 예 엄마 무서워 엄마 무서워 엄마 무서워 엄마 무서워 밥 먹으러 왔다 tentar 밥 밥 먹으러 왔어 내가 바삭에 타더라도 observers 또 다른 밥을 먹으러 왔어요 그런 식당 역시 한국에는 밥 짜잔 밥이야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어머어머 어머 어머어머 어머어머 이 먹음직스러운 자태부서 어머어머 어머 자태부서 왜 두개만 드셨지? 두개만 드세요? 하나만 드세요 원래 하나만 먹었는데 두개 주셨는데 선생님 예뻐서 드릴게요 기름기 잘잘잘 어서오 한국에는 밥이지 밥이지 라비쥬 라비쥬 맥쥬 맛있쥬 짜잔 짜잔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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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저는 이제 숙소에 왔습니다 어머 이거 색깔이 뭐 폭풍 쇼핑을 하고 폭풍 목방을 찍고 들어왔어요 여기 지금 핸드폰으로 찍고 있어서 시간을 모르겠네 아무튼 늦었어요 저는 이만 찍고 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발레 공연이 끝났어요 인사할때도 말을 했는데 아쉽기보다는 너무 즐거운 공연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안 먹으러 갈래? 안 먹으러 갈래? 가자 안 먹으러 갈 거예요 이따가 표정 찍고 있었어요? 안 먹으러 갈 거예요 혹시 고기 드실 건데 우리 고기 먹으러 왔어요 고기는 고기 먹으러 온 게 맞아요 고기 먹으러 왔어요 뭐하는 거 우리 같이 신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왜 떡댄어요? 통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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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의 인스타 만들기 아 침실 우와 티끼하더라고요 노래가 끊겼어 여기 너무 작군 오늘 오늘 이렇게 노래가 끊길 수가 있다고 오면 삼겹살 계란찜! 계란찜! 많이 먹었다 떡볶이 여기는 델래스 하루 쉬는 날이에요 얼굴이 너무 부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아침날 일곱시 반에 일어나서 나 컵라면 배가 너무 고파서 컵라면을 하나 때리고 한 9시 15분쯤 저기 피트니스 가서 운동 좀 하고 나왔어요 고소해 다시 가면 계란찜 컵라면 야채 계란찜 고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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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었다 알았다 고소해 고소해 오리엔탈 샐러드 이거 뭐였지? 몰라 포크 어쩌니 포크 어쩌니 이거는 아보카도 어쩌니 포크 어쩌니 과자를 먹어볼까 과자 먹방을 시작해볼까 이거 뭐야? 너 이거 알아? 너무 맛있어 마트 가셔서 왔어 언니가 산거에요? 어 햇볕은 쨍쨍 모래 아름판 나 이거 목소리 몰라? 나나나나나 잘 알아라 아 그냥 호두맛 하얀님 마트 털었구나 털었어 이거 지금 먹는거 한국 작품 몇이에요? 크 크 크 초콜릿 바삭바삭한 느낌 아예 거울이 없네 가을 바삭바삭 부엌 프랑스 펜 구매했 그래서 북극계 오! 뽀샤시! 한 뽀샤시 하는 꼬만 여기 주명 노래 맞춰보세요? 아까 했던 거 제일 어려웠어 노래! 가요에요? 아니면 파슬리? 가요에요! 왜요? 더워요? 맞춰보세요? 네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뭐 그런 거 같은데? 알고 들으라는 거 아는데 몰라? 모른다고? 알려줘요 체녀! 카메라 한 번 보면서 살짝 미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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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 정면 쪽으로 살짝만 더 이렇게 나 내 몸뚱아리만 하네 그렇게 갑자기요 안쪽이 쇼핑 왔어요 아 네 아 네 아 네 남의 가게 왔어 호흡 해외 말은 줄은 거 없다 아니 괜찮아? 어느 날 구경해 볼게요